한 번 반생하면 방송 환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인 진텐 다시 방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진텐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텐 진텐 예방하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진텐 조짐이 느껴질 시 즉시 키보드에서 손을 뗍니다 베노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도뇌를 피합니다 진텐 시작되면 늦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소중한 시청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메드클랜과 함께합니다 베노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